선수들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좋은 긍정적인데요. 우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화가 많이 납니다. 프로정신이 결여된 행동을 한 선수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최선을 다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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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 같은 게 있으니까 준비 잘해서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